안녕하세요. 10월 23일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눈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 2, 3장 해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5장, 세상의 구조를 세우고 생명체로 세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달락 4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번은 넷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넷째 날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빛의 창조에 대해 얘기할 때 일부 다뤘으니 여기서는 약간만 덧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둘 가운데서 큰 빛으로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 날이 되었다.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루의 한 일에 대한 소술로는 아직까지는 가장 긴 소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첫째 날, 그러니까 빛이 창조되던 날 이루어진 일의 반복입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덧붙여서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해와 달을 가리키는 게 분명한 대목에서 해와 달을 지칭하는 게 분명한데 굳이 그 해와 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큰 빛과 작은 빛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낮을 다스리는 빛은 해이고 밤을 다스리는 빛은 달이 분명한데 왜 해와 달이라고 쓰지 않고 굳이 큰 빛과 작은 빛이라고 썼을까요? 거기에 별들이라는 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해와 달이라는 말은 안 썼느냐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는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 그 이유를 고대 중동문화권에서 해와 달이 신으로 승배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승배되었으니까 굳이 그 말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럴듯하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별들도 역시 신들로 승배됐는데 별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라는 말을 신으로 승배했기 때문에 고대 중동문화권의 사람들이 신으로 승배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는 말은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니죠. 보충설명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우상승배의 대상으로 해와 달을 지적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 역시 우상승배의 대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들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 보면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고대 중동문화권에서는 특히 유달리 그쪽 문명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종족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신들로 섬겼다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묘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상승배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거는 다른 신들이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조금 묘하죠? 섬겨서는 안 될 거면 다른 종족들도 섬기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천체는 다른 종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섬기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다음에 열한기 하 17장을 보면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버리고 쇠를 녹여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별들에게 절하는 행위와 바알을 섬기는 행위를 동일시한 겁니다. 지금 아세라 목상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한기 하 21장에 보면 그는 그러니까 문하세 왕, 문하세는 아버지 히시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재단을 쌓았으며 바알을 섬기는 재단을 쌓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그는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할 수 있는 우상 숭배는 다 했다 이런 뜻이죠. 누가? 문하세가. 그의 아버지 히시기야는 산당들을 헐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지내라 하고 산당을 헐어버렸는데 그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 다시 오픈했다. 그뿐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재단을 쌓았고 등등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체를 신들로 섬기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내내 있었던 겁니다. 내내 있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지만 계속 다시 등장합니다. 섬기지 말라고 하는 명령도 등장하고 섬겼다는 서술도 등장하고 그런 거죠. 둘째로 해와 달과 별들은 그 딱딱한 물질인 창공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상상한 겁니다. 천체에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천체라고 하는 창공이라고, 궁창이라고 부르는 Fromment, 궁창이라고 부르는 그 딱딱한 고체에 해와 달과 별들이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보이니까요. 걸려있다고 그런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땅은 움직이지 않고 천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천동설이죠. 천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고 철저하게 지구, 땅 중심으로 사고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온 우주라는 개념도 없었지만 지구가 중심입니다. 천체 해와 달이 중심이 아니라 어떤 천체가 중심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달과 해와 이날,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됐으므로 이제 비로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서술은 이제부터 이치에 맞게 되죠.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무슨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해가 있을 때는 낮이고 해가 없을 때는 밤이잖아요. 그런데 해와 달이 이제 창조됐는데 그전에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른바 과학적인 이치에, 논리에 맞는 서술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과는 맞지 않는 그런 서술을 한 거죠. 물론 저자에게 이런 이치가 무의미하지만 말이죠. 무의미하지만 이들도 해가 있을 때를 낮이라고 불렀고 해가 없을 때 그러니까 달과 별이 작은 빛들이 어둠을 밝혔을 때는 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과학적 지식과는 안 맞았다는 겁니다. 나름의 자기들이 생각했던 과학적 지식과도 안 맞았다. 이 창세기 1장의 서술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들과 새들이 창조됐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위 하늘 창공에서 날아다녀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라. 새들도 땅위에서 번성하여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되었다. 다섯 번째 날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왜 집짐승과 들짐승보다 물고기와 새가 먼저 창조됐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왜 이런 순서로 창조됐다고 서술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거예요. 짐작하기를, 혹시 추측하기를 물고기의 삶의 터전인 물들은 원초적으로 한첨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땅도 창공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는데 1장 2절에 있잖아요. 묻짐승이 창조되려면 하루를 더 기다려야 했으니 이 추정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 물이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먼저 창조된 거 아닐까라는 추측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자는 물고기들의 창조와 새들의 창조를 다르게 서술합니다. 하나님은 물에게 명령해서 물고기들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을 낸 것은 물이에요. 그 물더러 물고기를 내라고 명령한 분은 하나님이고 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물고기를 냈습니다. 물고기를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들을 거쳐서 물들에게 명령해서 창조한 겁니다. 영어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Let the waters bring forth swarms of living creatures 라고 했으니까 물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렇게 내게 했지만 새들에게는 창공을 날아다니라는 명령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창공도로 새를 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위에서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그랬잖아요.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다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물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하셨다. 날개 다닌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지만 창공에다 대고 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말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들은 물고기들의 창조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창공은 새들의 창조에 관여하지 않고 다만 삶의 공간을 제공하기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창조의 기능이 다른 겁니다. 물은 창조의 도구지만 물고기의 창조의 도구지만 새들의 창조의 도구가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21절에 언급된 커다란 바다짐승들은 고래처럼 몸집 큰 물고기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라하비나 리워야단처럼 고대 중동문화권에서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신화적 동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커다란 바다짐승들은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신화적인 동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하비나 리워야단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성서에도 이런 괴물이 등장해요. 이게 중동문화권에서 다른 신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에도 이런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예컨대 욕기 9장 13절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하비를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라하비가 여기서는 어떤 무질서나 혼돈의 상징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라하비를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다. 그랬고 또 시편 89편을 보면 하나님은 라하비를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패럴이죠. 평행되는 거죠. 라하비를 격파하고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강한 팔로 흩으셨다고 했으니까 라합과 주님의 원수들은 동격입니다. 유사한 대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라하은 어떤 신화적인 무질서나 혼돈을 상징하는 신화적인 동물 이미 중동문화권에서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단 말이에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 주님의 팔이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십시오. 자, 신화적인 오래전 원시시대, 원초적인 시대, 첫 시대, 오래전처럼 깨어나십시오.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십니까? 그때, 그러니까 창조 시기에 창조하셨을 때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찌르시던 바로 그 팔이 아니냐 이거죠. 그 파를 지금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런 노래입니다. 이사야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라합과 용은 바로 야회의 적대자입니다. 애니미입니다. 애니미. 적대자입니다. 신화적인 적대자죠.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꼬꾸라진다. 이렇게 무서운 짐승이다 이거입니다. 리워야단이 가공할 만한 무서운 짐승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화적인 짐승이죠. 그런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셨다라는 시편 74편의 노래가 있어요. 야회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부수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셨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야회의 날이 오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그런 리워야단, 매끄러운 뱀으로 묘사됐고 꼬불꼬불한 뱀으로 묘사된 바로 그 리워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듯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인 괴물 라합과 리워야단은 야회가 무찔러야 하는 야회의 대적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인용해드린 이런 욕기나 시편이나 이사야나 이런 데서 용과 리워야단, 라합은 야회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 21절에는,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1절에는 그 괴물도 보통 물고기로 그려지고 있어요. 특별한 특징이 없어요. 그냥 몸집이 큰 물고기다, 짐승이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피졸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중동문화권의 창조 신화들과 다른 지점이 바로 이런 데입니다. 심지어는 구약성서의 다른 구절, 지금 읽어드린 구절에서는 리워야단이, 또 라합이 그런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이 무찔러야 하는 그런 대적이지만 창세기 1장에는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꾸라지나 리워야단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겁니다. 위에 인용한 욕기 10편 2사에서 구절들처럼 그 문화권 창조 신화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10편 104편처럼 괴물이 창세기 1장의 커다란 바다짐승처럼 묘사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편 104편은 창세기 1장 21절과 유사한데 더 재미있습니다. 좀 긴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여긴 지혜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혜로 만드셨다. 이렇게 창소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성서는.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바다 속에서 놉니다. 다른 물고기처럼. 헤엄치면 논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리워야단도 포함해서 주님이 먹이 주시기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육하고, 기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먹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여타 다른 물고기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는 그런 다르지 않은 그런 물고기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어두운 면입니다.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와우,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새롭게 다시 새롭게 아십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이런 시편도 있습니다. 리워야단을 주님께서 돌보고 가꾸는 대적이기는 커녕 주님께서 돌보고 가꾸는 여타 물고기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런 물고기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시편도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점에서 흥미로운 시편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의 괴물 리워야단이 여타 크고 작은 물고기들과 다르지 않다고 노래한다는 점과 모든 생물은 야외가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노래한 점이 그렇습니다. 구약성서에는 다수의 창조이야기와 시편이 있는데 그것들이 단어와 개념과 표현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변주곡을 만들어냅니다. 서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금 읽은 몇 가지 창조이야기와 시편들만 봐도 다양한 창조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그런 시편들은 여러 여러 요소들 중에서 몇 가지를 취사해서 시편을 만들고 노래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변주곡을 만들어내요. 어디서는 리워야단이 대적인데 무찔러 달라고 하는데 어디서는 거의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 가운데 평범한 피조물 중에 하나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만을 바라는 그러니까 생사가 하나님께 좌우되는 전적으로 좌우되는 대적하기는 커녕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피조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비교하며 읽는 일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구약성서를 공부하면서 누리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엿새째 날에 이루어진 창조인데 사람의 창조만 다음 챕터로 넘겨서 고음 빼고 다른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여섯 번째 소달락에서 다룹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땅에 묻짐승, 묻해서 살아가는 땅에서 살아가는 짐승들을 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땅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아까 물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그래서 물고기를 낸 것처럼 이번에는 땅에게 명령해서 묻짐승들을 내라고 한 겁니다. 하신이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창세기 1장의 저자는 짐승들을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들짐승과 집짐승과 그다음에 들에 사는 모든 길짐승. 이렇게 적어도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어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짐승들이 다 똑같지 않고 다 하나로 뭉뚱그리지도 않고 다 개별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의로, 집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류하고 있어요. 아주 원초적인 분류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제 그 중간에 사람 창조에 대한 얘기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 앞에서 창조한 풀들, 나무들을 지금 이 짐승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채식동물들이죠. 이건 채식동물이에요.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먹을 게 풀입니다. 베지터리언들이에요. 다 베지터리언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샛날이 지났다. 지금 짐승을 창조했는데 육식동물 얘기는 없습니다. 풀들을 먹으라고. 풀들을 먹이로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마지막 날은 엿샛날이다. 여기서는 짐승들의 창조만 이야기하고 사람 창조의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고기들과 새들이 창조됐으니 남은 것은 묻에 사는 동물들이 남았죠. 이게 물에 사는 동물, 공중에 사는 동물, 그다음에 묻에 사는 동물.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각각의 서식지에 따라서 창조된 이야기를 따로 서술하고 있는 거죠. 묻짐승도 물고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땅에게 짐승을 내라고 명령한 거죠. 24절에서 하나님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고 말했다. 생물 그러니까 네페시하야, 히브리 말로. 생물, 생물, 네페시하야, 생물을 내라는 명령이 땅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내라는 명령이 물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들이 땅의 흙에서 왔다고 서술하는 이장과 상통합니다. 이장은 아직 가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이장에도 역시 땅에서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든 묻짐승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창조된 동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26절, 27절, 28절의 사람 창조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하고 29절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었습니다. 사람의 먹을거리는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입니다. 그게 29절에 나와 있어요. 사람 창조가 그 전에 나왔으니까, 26, 7, 8절에 나왔으니까 역시 29절도 사람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사람도 이렇게 채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곧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는 모든 것에게 준 목을 끓이는 모든 푸른 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심해 있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줬고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줬다고 그랬어요. 30절에 사람을 포함해서 새들과 묻짐승들은 모두 채식주의자입니다. 채식주의자예요. 저자가 육식동물이 있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미 육식을 할 때 적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창세기 1장에서는 이들이 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채식을 했다고 적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적은 사람들은 육식을 물론 했고, 그다음에 육식을 하는 육식동물들이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채식을 했다고 적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모든 동물이 풀만 뜯어먹는다면 목자가 양들을 지킬 필요가 없죠. 양들을 먹을 육식동물이 없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과학지식이 없지는 않았을 거다. 당연하죠. 자기들도 먹었으니까, 먹고 있으니까. 그것을 과학지식이라고 부를 것도 없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바로. 자모를 보면 이스라엘의 현자들은 작은 곤충들까지 세세하게 관찰해서 그들의 생활습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도 과학지식이 있어요. 비과학적으로 살았던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지식이 현대인에 비하면 현저하게 부족할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분류를 했다고 했지 않았어요. 분류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과학이고요. 아주 낮은 수준의 과학이지만 현대인 보기에는. 그리고 자문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의 현자들이 지혜자들이 작은 곤충들까지도 세세히 관찰해서 그들의 생활습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과학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육식동물의 존재를 몰랐을 일이 없으니 이렇게 서술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다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섰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혹시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겁니다. 현실 세계와 대조적인 이상 세계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육식동물이 먹고 먹히는 그런 사슬, 먹이 사슬에 하에서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거기서부터 폭력이 발생하고 등등.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게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어떤 이상적인 생각, 이상적인 생각을 과거로 투영한 게 아닐까라는 짐작을 해본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본다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폭력이 판을 치는 현실에서 그것과는 다른 세계를 꿈꾼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일이 없고 모두가 평화롭게 사는 세계에 대한 희망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은 아닐까? 다음 구절들이 그리는 세계를 짧은 몇 문장으로 축약해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본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도 않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잡아먹지 않고 함께 눕는데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어린 아이가, 어른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이런 사자와 표범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대요.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사자도 창조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 다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이사야 1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상세기에 대한 꿈을 표현하는 거죠. 그날이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야회의 날이 되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어른들이 봐도 끔찍하죠. 독사의 구멍 곁에서 어린 아이가 젖 먹는 아이가 장난을 안 돼요.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이런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 꿈?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육식 동물들이 풀을 뜯어먹으리라는 희망은 인간 세상에서 모든 폭력과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세상 말입니다. 이게 짐승들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이상세기에 대한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미가. 미가 예언자입니다. 미가 4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길게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며 살 것이다. 얼마나 위협에 시달렸으면 이렇겠습니까?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랍니다.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며 순종할 것이다. 모든 다른 종족들이 야배 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각자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야배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다른 종족들은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공존의 희망, 공존의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여기는 이사야. 마지막 때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섰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니까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물밀듯이 밀려올 거랍니다. 그러니까 미가 예언자가 꿈꿨던 이상 세계와는 좀 달라요. 미가 예언자는 각기 모든 민족이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놔둬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모든 민족들이 야외의 산으로 몰려올 거랍니다. 백성들이 오면서 일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다른 모든 민족들이 야외를 믿게 될 것이다. 야외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이다. 계명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묻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미가서와 거의 유사한 귀절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공통의 어떤 소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미가와 이사야가 같이 인용해 온 어떤 공통의 소스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죠. 어쨌든 미가도 이사야도 평화로운 세상을,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미가 예언자가 꿈꾼 세상은 모든 민족이 각자의 신을 섬기며 순종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사야가 꿈꾼 이상세상은 모든 민족들이 야외 산으로 몰려오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야외가 명령하는 바를 지키고 개명에 순종하는 그런 이상세계라고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엿새째 날에 묻짐승의 창조를 얘기하면서 그 모든 묻짐승들이 사람을 포함해서, 오늘 사람을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묻짐승들이, 묻해사는 짐승들이 다 채식동물이라고 얘기한 것은 왜 이렇게 서술했을까를 상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유가 없으니까, 본문에. 그런데 이런 귀절들, 제가 인용한 귀절들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혹시나 그런 이상세계를 꿈꾸고, 약육강식, 서로 죽이고 죽이는, 죽이고 죽는, 멸절하고 멸절시키는 그런 갈등과 전쟁이 없는 세계를 꿈꾸는, 희망하는 그런 희망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상상해 본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6장. 6장이 좀 깁니다. 당연하죠. 사람의 창조에 관한, 우리의 창조에 관한 얘기니까 좀 길고 자세하게. 26, 7, 8절, 3절밖에 안 되는데 좀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6장이자 6번째 날의 창조의 일부인 사람의 창조에 관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